대전시가 10월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달 자체 심의를 거쳐 영어회화가 능숙한 공인중개사 6명을 선정했으며, 자치구별로 중구 1곳과 서구 2곳, 유성구 2곳, 대덕구 1곳에 마련할 이정입니다.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희망업체는 자치구 중기업 담당부서나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